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상승이 끝내줘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얘가 여기 박스건을 탈취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가장 큰 포인트죠 그래서 지금 거의 뭐 그 경계점에 왔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전쟁이 났죠 안타깝게 진짜 이런거 보면은 정치한 새끼들 진짜 다 총 쏴서 죽여야 돼요 진짜 이 새끼들 결국 다 우리도 피해보고 저쪽 일만 국민도 피해보고 맞잖아요 우선은 이제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을 좀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릴건데 우선 얘들이 뭐하는 애들이에요 원래는 얘들이 자동차 관련 전자부품 개발업체예요 그래서 커넥티드 이런 자율주행 이런건데 지금 가장 핫한게 자율주행이죠 지금까지 2차전지 관련해서 전기차가 뭔가 좀 크게 이슈가 됐다 했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자율주행도 단계가 있어요 레벨1부터 이제 레벨5까지 근데 지금 이 3까지는 거의 다 개발이 완료됐어요 근데 솔직히 3까지는 우리가 실생활에 막 써야지 이런게 없습니다 실제로 4부터는 돼야 돼요 실제로 자동차가 속도 앞에 차 운전하고 등등 뭐 이런거 조절해서 하는데 우선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현재 테마가 형성이 되었죠 현대차에서도 미국의 합작법인 모셔널을 어 설립하면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차량 이게 레벨5 에요 이런 테스트 마무리를 한다 그럼 자율주행 테마가 엄청나게 상승하겠죠 자율주행도 말 그대로 신기술이에요 어 우리가 진짜 나중에는 막 음줄은 좀 그렇지만은 크게 뭐 우리가 특히 사고 라고 하죠 이런것도 있고 편하게 운전할 수 있고 아무튼 자율주행이 니즈가 생각보다 전세계인이 강하다는게 포인트에요 여러분들 레벨3까지는 거의 상용화가 됐죠 이제 4랑 5인데 요거에 따라서 자율주행 테마가 왔다갔다 등락폭이 옛날부터 엄청 여기까지는요 레벨 3키야 3이었어요 레벨4랑 5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를 이어서 더 큰 차트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박스건을 탈출하냐 안탈출하냐 이거는 일단은 현재는 잠시 힘들 것 같아요 왜냐 시장 전체에 악재가 생겼잖아요 전쟁이라는 근데 21년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근데 그때는 12일 만에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장에 큰 타격을 주진 않았어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어 이제 공약이 들어가면 된다 뭐 이거에 대한 시기는 제가 소통방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은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고 8월달까지는 레벨3 그러니까 8월달에 여기가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막상 차트가 박살났어요 왜냐 뭐 2차전지 뭐 쏠리면상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레벨3로 이렇게 차트를 크게 휘청했는데 이제서야 3 상용화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대감으로 올린 주가는 막상 반영이 되면은 박살나는 거예요 이미 반영이 됐다는 거죠 더 큰 재료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박살난다 그런데 뭐예요 갑자기 여기에서 이제 3를 완전 제대로 하면서 4까지 같이 하겠다 라고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차트가 크게 나오고 등락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미국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오셔너를 설립한다 현대차가 이러다 보니까 현대차의 뭔가 이게 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뭐 등등 이런거 안전보조장치 특히 자율주행은 가장 좋은 연관이 기포화되는 게 안전보조장치예요 ADAS라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거를 얘들이 현대차에 납품하다 보니까 크게 부각을 받는 거죠 전쟁에 대한 뭐 악재 한 번 더 이슈되고 분명히 내려올 거예요 그러다가 타고 되면은 우리 한 번 더 수익을 보러 갈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게 딱히 없다 그러니까 저 번호표만 믿고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런데 제가 뭐 이런저런 뭐 정보 다 드리겠지만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는 한정적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싹 딱 퍼드리자 제가 드린 도움 다 받아서 여러분들이 100명 중에 한 명만이라도 보문 받으면 전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걸 여러분께 지금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셔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다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종목도 저희가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그리고 수익 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와 좋다 매도요 감사해요 이렇게 다른 종목들로 매수 매도 할 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왕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 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종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 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 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 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 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하는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은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가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밑에 보면 스윙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목 곤란했는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뭐라고 써야 돼요? 이거 검색기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이제 이 파일 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가기 때문에 전화 걸려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하나를 또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예 투자 교과서예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보면요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에서 많은 주식책을 봤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주리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 책 그대로 이 책 그대로 하면은 돈 벌 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목차고 이제 뭐 경제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놓으셨고 그 다음에 차트 공부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용어 등등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조화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매매 꿀팁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웬만하면은 돈을 잃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자 그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이제 이게 책 이름이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예요 투자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은 바로 파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꼭 투자에 성공하셔야겠죠 아까 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 없는 유튜브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 확인할 수도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 비밀번호 걸릴게 저 당연히 방에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